네 여러분들 두번째 한동훈 늪에 빠진 민주당 살길은 한동훈 탄핵 뿐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예고했었어요. 그렇죠? 예상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한동훈을 처음에 개무시합니다. 한동훈 별거 없더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쟤네들은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쟤네들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을 이용해 한마디로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맨날 여러분들이죠. 사법의 정치화를 가장 두려워했죠. 그렇죠? 어떤 사법부의 정치화되는 게 가장 두려웠는데 오늘 정진석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법의 정치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검찰과 사법부가 아예 대놓고 정치에 개입한다는 신호예요. 사법의 정치화가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늘 싸움을 할 때는요. 어떤 놈이 가장 우에서 지휘하냐를 봐야 돼요. 그렇죠? 어떤 놈이 우에서 지휘하냐고 봐야 돼요. 쟤네들은 민생, 국정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정적 제거하면 자기네들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파렴치하게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사법 처리 받게끔 하면요. 국민들이 판단할 때 민주당 저렇게 파렴치한 사람들을 대통령 후보로 내밀었고 파렴치한 자들이 정치를 했구나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나 윤석열은 지지율 신경 안 써요. 지지율을 신경 쓰는 대통령이었거나 지지율을 신경 쓰는 지금의 정부였다 그러면 이딴 식으로 하지 않죠. 국정감사기관에 민주당을 압수수색하고 국정감사기관에 야당 대표의 측근을 구속하고 야당을 압수수색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그렇죠? 얘네들은 그 어떤 여론조사나 국민을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권력 지키기, 정적 제거하기예요. 민주당이 너무 윤석열과 한동훈을 정치인으로 대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냥 검찰주의자들이에요. 검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 검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입법부의 힘으로 제가 그래서 한동훈 부터 날려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훈은 지금도 탄핵사유가 많아요. 경찰국을 불법적으로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입법부의 사안을 시행용으로 하위법위로 무력화시키는 자체가 한동훈이 탄핵사유가 돼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그 어디 하나 법사위건 어디건 모든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급들 중에서 누가 눈에 띕니까? 한동훈 밖에 안 보여요. 한동훈 밖에 안 보여요. 지금 한동훈을 쳐야 저쪽도 움찔하고 국회의 힘을 믿는 거예요. 계속 저쪽에서는 한동훈이가 지금 칼춤치고 있는 거예요. 칼춤치고 있는데 민주당은 설마 설마 우리한테 그 칼이 날라올까? 라고 하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날라와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한동훈이의 수순을 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정진상 구속이 될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남욱두 변심했대요. 지금 유동규가 문제가 아니에요. 공항에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고 증언했던 남욱이가 지금 11월 달에 구속 만기예요. 남욱이 11월 달에 구속 만기입니다. 그럼 남욱이가 또 밖에 나와요. 그럼 남욱이가 뭐라고 떠들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쟤네들이 구속 만기 연장을 안 하고 남욱을 풀어줄까요? 남욱두 지금 지 살라고 벌써 1년 이상 갇혀있다 보니까 남욱두 유동규를 봤더니 자유롭게 다녀요. 남욱두 이제는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냥 자기 살길 찾는 거예요. 쟤네들이 처음에 입 다물은 이유는 2024년 총선까지는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이었는데 검찰이 이 정도로 셀 줄은 모른 거죠. 검찰이 이 정도로 셀 줄은 모르니까 자네들도 이제 자기 살길 찾아가는 거예요. 벌써 남욱이 포섭됐어요. 제가 보면 남욱이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금 벌써 벌써 11월 달에 구속 만기고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남욱이가 나오면 또 어떤 폭탄 발언에 그게 바로 정진상 구속을 빌미삼는 거예요. 정진상은 구속 김용에 의해서 유동규에 의해서 김용을 구속시키고 남욱에 의해서 정진상을 구속시키고 그 둘의 진술을 토대로 이재명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을 치고 그래서 빨리 민주당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친문의원들 20여 명이 현재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을 압박해서 그냥 민주당 리모델링 들어간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요? 의원들 하나하나 끌려가서 구속영장 치고 구속영장 치고 구속영장 치고 과거에 우리가 들었던 민주당 한 20여 명 의석수 날린다는 소리가 가짜가 아니에요. 왜 안 추냐고요 한동을 저쪽은 칼 들고 칼춤 추고 있는데 왜 이쪽은 칼도 빼지 않냐고요 놔두면 다 죽어요 설마 설마가 아니에요 하고도 남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과거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검찰이 민주당 눈치도 보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검찰 안에서는 민주당 친민주당 검찰이 존재하고 국민의힘 검찰이 존재하고 그런 검찰들을 찾아서 승전시키고 했죠 지금요 민주당을 잡기 위해서 여러 사대문 안에 있는 지검 그리고 주요 지검들은요 윤석열 사단이 다 차지했어요 지금 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인가요? 아니죠 그냥 한동은 즉보예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 지금 잠이 안 올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라도 해보십시오 설마 설마 하면서 여러분들 이재명 소환 안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안 칠 것 같아요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김용을 구속시킨 거고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남욱을 풀어주는 거고 김용... 누구죠? 유동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 한 달 두 달 후면 바로바로 닥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7월 달부터 한동은 탄핵 날려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설마가 아니에요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검찰은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토끼머리 식으로 끝없이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도이치모소스 주가조장 먼저 던지고 그쵸? 그 다음에 지금 한동은 탄핵 날려야 돼요 저 오만방자한 한동은이라도 날리면 검찰이 지춤하게 돼 있어요 정말 전 잠이 안 오거든요 전 잠이 안 오는데 민주당 의원들 저렇게 한가하게 피켓 들고 저렇게 시위할 때 아니에요 지금 누가 봐도 이재명 의원님이 버틸 수...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란 아나 지금 저러다가 이재명 100% 날아갈 거다라는 무언의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있죠? 없어요? 이대로 나가다가는 민주당 이재명 못 지킨다 무언의 불안감이 있어요 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들은요 다 나중에 중요하게 제가 제 의견을 전달하고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죽하면 오죽하면 100만 명 촛불 모였을 때 그 자리 떠나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우리 진영 안에서도 지금 벌써부터 저런 민주당 죽어라고 고사 지내는 새끼들이 있고 대장동 특검은 쉽지 않죠 대장동 특검은 이재명 당대표가 던진 거는 의미가 있죠 왜?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으니까 대장동은 대장동은 대장동대로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라고 하면서 언론 플레이하기 좋은 거예요 대장동도 특검을 발휘해서 먼저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대장동도 특검을 먼저 발휘해서 패스트트랙을 태우든 시간을 걸리든 대장동은 김도우비가 안 받는다고 얘기했죠 법사위원장인 김도우비가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걸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대장동에서는 저놈들이 더 핵심적인 범죄자들이라고 하면서 언론 플레이하면서 도이치모터스도 같이 던져야죠 지금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보면 예산이고 뭐고 민주당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민생 챙길 때 아니에요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도이치모터스 특검 던지고요 한동은 탄핵 발휘해야 됩니다 역풍은 없습니다 이런 검찰은 없어요 지금 역풍 우려하다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렇죠? 제 말 명심해야 됩니다 역풍 드려하다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여러분들 발생하냐면요 민주당 의원들 자체가 공포에 쩔어요 공포에 쩔으면 어떻게 되냐 나는 별 문제 없겠지 하면서 한 발짝 물러섭니다 내 동료가 끌려가고 내 동료가 다치는 걸 보면 그 다음은 나라고 생각하고 싸워야 돼요 이재명이 소환되고 이재명이 의원직을 박탈하면서 난리라고 하면요 쟤네들의 목표가 이재명 의원직을 박탈하는 거거든요 의원직을 박탈해야만 불체포 특권을 없애갖고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거거든요 이해하세요? 쟤네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이런 김용을 구속시키고 정진상을 앞으로 소환하고 구속하려고 이게 뭐냐면 이재명 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없애서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선제 공격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과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민주당을 누구보다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는 한동훈 탄핵도 제가 7월달 6월달에 외칠 때 이 갈라치기 민주당 세력 새끼들이 한동훈만 키워준다 그러면서 한동훈 탄핵 집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새끼들 그것들이 인간들이에요 그것들이 인간들이냐고요 한동훈 그때 탄핵안 발의하고 그랬으면 검찰 주춤합니다 지금은 제가 보면 빨리 도이치모터스 특검 한동훈 탄핵 그렇죠? 이거 밀어붙여야 돼요 이거 밀어붙이고 민주당 모두가 국회 예산안 예산안 이거 협조해주면 안 돼요 예산안을 왜 협조를 해줍니까? 지금 야당이 다 죽게 생겼는데 당에 이재명이 소환되고 구속되면요 민주당 끝나요 지금은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검찰이 이렇게 하면 지지율 떨어질 거 뻔히 알겠죠 그렇죠? 검찰이 이렇게 하면 민생 챙기지 않고 윤석열 정부가 이딴 식으로 정치를 하면 지지율 떨어질 걸 알면서도 왜 이럴 것 같아요 이재명만 날리면 민주당 분열되니까 이재명만 날리면 민주당 분열될 걸 뻔히 아니까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당재로 2024년 총선을 치르려 하는 거예요 민주당 날리고 민주당 분열시키고 이재명 없는 민주당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정말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민주당을 정신 차려라고 아니라 민주당 응원해야 돼요 지금은 민주당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빨리 특검 도이치모터스 특검 던지시고 한동훈 탄핵해자 왜 한동훈을 무서워합니까 한동훈 법사위에서 저 설치고 다니는 거 봐요 한동훈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한동훈을 날려버릴 생각을 해야죠 제가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을 부담스러워하고 한동훈을 무서워해요 지금 민주당 본인들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걸 몰라요 민주당은 1600만 명 이상의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한 정당이고 곧 죽어도 물대포 각오하고 나갈 수 있는 시민들 100만 명이 있는 걸 알아야 되고요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를 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15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독 통과도 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본인들만 정권을 뺏겨서 약하다고 생각해요 정권을 잡았을 때는 집권 여당으로서 협치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협치하자라고 협치는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협치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협치 파괴다라는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왜 야당이 협치가 파괴됐다는 얘기를 합니까 협치는요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야당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협치를 얘기하는 자들은 정말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국정운영의 책임은요 집권 여당에 있는 거예요 나라의 경제가 안 좋다 그래갖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그래갖고 그걸 왜 부담을 민주당이 느낍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 민주당 이러다 다 죽습니다 한동훈은 다 죽이려고 마음 먹었고요 윤석열도 마음 먹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인사 이동이 저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어미준 그다음에 김영 이런 애들이 전부 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에 이동을 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쪽을 다 윤석열 라인이 장악을 했다 그렇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쟤네들이 합법을 가정한 검찰의 칼춤이 시작된 거예요 군사정보보다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군사정보는 쿠데타라는 범법적 행위를 해서 본인들이 정권을 잡기 때문에 정치권의 눈치를 보기라도 했어요 쟤네들은 합법적인 정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그 검찰 권력을 남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이 아무리 검찰 권력을 남용을 해도 그 죄를 물을 사람이 검찰 밖에 없는데 이미 검찰은 쟤네들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쟤네들은 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거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자고요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은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민주당의 행동으로 보여주면 시민들은 얼마든지 민주당 앞에서 총알 맞을 각오가 돼 있으니까 민주당 쫄지 말아라 지금 민주당 절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재명 없는 민주당은 2024년 총선도 없다 어떻게 보면 미래의 권력인 이재명 하나 지키지 못하는 민주당인데 누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게 투표를 이거는 지지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 이재명을 죽기로 살기로 지켜야만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 이거는 본인들의 지역구와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은 개인이 아니다 지금은 민주당의 상징이다 그쵸 조금 이재명에게 반감이 있는 의원들도 본인이 정말 국회의원을 뺄지를 달고 싶다 그러면 이재명을 위해서 같이 싸워주는 민주당 의원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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